자, 두 분 다 헤드폰 끼시고 진짜 안 들린다 다현이는 사실상 그렇게 들을 필요 없어 진영아 안 들리지? 안 들리지? 안 들리지? 잘하자! 잘하자! 바로 시작할게 준비!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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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사내 사는 거! 그 노래!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동물! 귀여운 거! 나현 언니 닮은 거! 날 봐봐! 진영아 날 봐봐! 어! 진영아 날 봐봐! 어! 너가 입는 거! 어! 말을 해줘 바로! 그거! 습괴차는 거! 네가 구멍 뚫어야 된다고 했잖아! 좀 천천히 해봐! 너가 무대에서 입는 거! 바지! 무슨 바지! 무슨 바지! 와 이거 너무 길어! 하하하하하하 잘한다x2 빠른다! 와 두 분 얼굴 빨개졌어! 왜 이렇게 못해 진영아! 왜 이렇게 못해 진영아! 왜 이렇게 못 알아 듣는 거야 진영아! 아 목 아파! 하하하하하하 목 아파x2 목 아파x2 습괴문 얘기를 듣고 있어! 빨리 봐봐! 널 봐봐! 이게 안 해군 사람은 몰라! 패스 패스! 패스 패스! 어! 먹는 거! 먹는 거! 세 글자! 세 글자! 세 글자야! 먹는 거! 멋있어! 밥인데 섞여! 섞인 거! 비빈 거! 비빈! 비빔밥! 야! 비빈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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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! 이거 진짜 모르겠다! 고마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